샬롬, 하마스 테르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18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슬픔과 충격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2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있고 지금 레바논과 가자 국경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변으로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지금 피난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족처럼 지내는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의 요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라삐우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홀라코스트 생존자들이 세운 회당의 라삐이신데 자녀가 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라삐가 형제들도 지금 군에 가 있고 그 제자들이 많이 군에 가 있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국경에서 필요한 물품도 지원을 하고 또 보호장비도 지원을 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함께 위로를 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כל לילה אנחנו נוסעים לכל הבסיסים בגבול לבנון, בגבול עזה ואנחנו נודנים לחיילים, מפנקים אותם, עוזרים להם אוכל, בגדים, תחזוקה, לבנים דברי ציוד להתחמם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런 종통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또 세속적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테러를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요청들 가운데서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와 함께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교회들, 종통 유대인들, 에디오피아, 유대인들 혼자 계신 분들 또 남민으로 오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을 10여 군대가 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아직도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אבל הטוב והאור ינצח כי אנחנו בנים של אלוקים והם אנשי החושך ואנחנו ננצח ונביא אור וברכה לעולם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식되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 또 인질이 빨리 석방이 되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구원이 임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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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